네, R팀입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와포드의 1대0으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네, 경기 내내 답답한 공격으로 골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후반 추가식은 6분에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직접 얻어낸 프리킥을 처리를 해서 산체스의 헤더 결승골을 도왔네요. 리그 3우 도움을 올리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네, 경기는 잘 풀리지 않았어요. 살인 일정 탓인지 전체적으로 선수들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죠. 전반 30분에는 케인이 상대 수비의 결정적인 미스로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선체골 찬스를 놓치고 말았네요. 후반에는 모우라의 로빙 패스를 승민이 감각적인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후반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아쉽게 또 비기는 것이 아닌가 0대0으로 무기력하게 그냥 승점 1점에 그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하지만 역시 토트넘엔 수동민이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에 수비 2명을 달고 돌파를 시도하다 파울을 얻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의 프리킥을 자신이 직접 처리를 했고 이 크로스를 다빈손 산체스가 잘라먹는 헤드로 강력한 헤드로 결승골을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이라는 승리로 이제 토트넘은 어렵게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후에 5승 3무로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도 이어가게 됐고요. 일단 순위는 5위까지 끌어올렸네요. 하지만 이제 이기긴 했지만 두 가지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좀 보였어요. 하나는 이제 밀집수비 파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와퍼드가 굉장히 또 내려서는 거의 뭐 두 줄 수비에 가까운 수비 전술로 토트넘과 상대를 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이제 상대가 많이 내려앉았을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여전히 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체력적인 어려움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토트넘이 이제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으로 체력적 여유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스카준 내의 이제 부상 선수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등으로 로테이션을 좀 크게 돌리기도 어려운 12월 달이었는데 일정까지 좀 빡빡하다 보니까 체력적 한계가 좀 경기력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일 동안 무려 5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들은 이 5경기에서 모두 풀타임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5경기 450분을 뛴 에릭 다이어 선수들 뭐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수동민 선수도 5경기에 모두 나와서 375분을 소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살인 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콘테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3일마다 경기를 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로 조금 현재 이 빡빡한 일정 이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콘테 감독은 하지만 선수들의 헌신에 기쁘다 클린 시트를 거두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팀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면서 또 승점 3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또 공을 돌렸네요. 네, 그리고 또 기록 얘기가 나온 김에 수동민 선수의 기록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네, 수동민은 이제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승격팀 오늘 와퍼드 같은 승격팀 상대로 지금까지 22경기를 치렀는데 총 14골 9도움으로 2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또 와퍼드를 상대로는 지난 7번의 만남에서 5골 2도움 총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네요. 경기당 한 번의 공격 포인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이제 노란 유니폼을 입은 상대에게 강한 수동민 선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현지 팬 반응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팬들은 이제 골 장면을 리트윗 하면서 모두가 헤리케인에 집중하지만 내 생각에 이 팀의 소울, 이 팀의 핵심은 수동민이다. 반더바르트 이후에 내가 유니폼을 입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라면서 극찬을 했네요. 네, 이게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그 골 장면에 수동민 선수의 프리킥 자체가 워낙에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팬들의 극찬도 나왔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토트넘은 다음 경기가 이제 주중에 그 첼시와의 리그컷 중결승 1차전이거든요. 네, 그 경기 또 체력적으로 좀 회복을 빨리 해서 그 경기에 또 주전선수들이 모두 나와야 되는 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또 재밌는 경기,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또 그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알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